우리 박민혁이 중앙대의 파워거든요. 근데 힘 아끼면서 지금 옮기기만 하고 있어요. 오, 노란색 찾았어. 나이스, 박민혁. 반면에 지금 오정민 선수 힘 좀 빼고 있죠? 그래, 이렇게 안 부딪히는 게 좋아. 그 뒤쪽이 좀 많이 쌓여 있길래 남들이 못 본 거 계속해야겠다 해서 노란색만 다 일단 옮기자. 아, 찾았다. 야, 노란색을 가져가잖아, 최대한! 오, 박민혁. 아, 박민혁 씨 미쳤다. 밸런스 봐. 아, 근데 밸런스 봐. 멋있다, 박민혁 씨. 중앙대가 노란색을 많이 쌓고 있어요. 중앙대 많다. 중앙대 잘한다. 노란색 싸움이야, 노란색 싸움! 눈이 없어. 형, 조화해. 오, 늦었어. 공자, 거기 밑에! 거기 밑에! 거기 밑에! 거기 밑에! 노란색 비스피트하다, 지금. 그렇다, 지금 노란색깔 봐봐! 최대 좋아, 최대 좋아! 야, 하얀색도 옮겨야 돼! 하얀색도 옮겨야 돼, 하얀색도! 숨긴다, 숨긴다. 그래, 잘 숨겨야 돼, 잘 숨겨야 돼. 와, 지금 중앙대가 우리 작전 쓴다. 지금 좋다, 저희. 네, 결국에 지금 강팀인 용인대학교를 카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그 노란색 샌드백은 안쪽에다가 숨겨놓으면서 차곡차곡 쌓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두 학교 다 지금 인테리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중요하죠. 2분 남았어, 2분! 저, 저 두 분은 수면을 하시는... 두 팀이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고 3명씩 옮기고 있네. 진짜 5분 내내 누워있네. 꿈에 나오겠다, 꿈에 나오겠어. 앞으로 잡히는 건 뒤로 잡히는 건 차원이 달라. 뒤로 잡히면 진짜 못 나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로 잡히면 진짜 못 나와. 누가 있다가 합시다. 전반. 아따, 힘 세네! 초반에 제가 샌드백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저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정수 선수한테 잡혀가지고 전반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아, 씨! 너가 내 앞길을 막았으니까 그래 나도 본때를 보여주겠다 싶었죠. 저기 지금 역굴리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저게 그 군에서 이제 등으로 퍼복하는 거거든요. 등으로 이렇게. 어디 내 꿈! 너무 보기 좋다. 사이 좋아 보여서. 아, 어정수 선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전반전 종료 1분전이요. 1분, 1분! 화이팅!